Q. 꽃같이 살다가 꼭 같이 살자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이누 옆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하하하하하 이거 뭐해 뭐 훅 들어와?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탈이고 어쿠스틱 타임이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꽃같이 살다가 꼭 같이 살자. 이런 말장난 좋아하셔요? 하하하하하하 잘하고 있진 않지만 잘하고 있다고. 그렇죠. 왜 저예요 근데? 네? 왜 저예요? 왜 훅 들어와요? 왜 훅 들어와? 하하하하하하 사람이 이제 나이를 점점 벌어가니까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럼 좋죠. 누구에게나. 네, 누구에게나.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저도. 그런 거죠. 굳이 저만 말고 저도. 하하하하하하 알겠습니다. 덕담 감사합니다. 네. 꽃같은 분을 만났으면 좋겠네요. 하하하하 그렇죠. 꽃같은 사람을. 꽃같은 사람을 만나서 꽃같이 살았으면 좋겠네요.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명음씨는 요새 어떻게 행복하신가요? 하하하하 저는 행복하죠. 네. 항상 행복합니다. 꽃같은 사람과 꽃같이 살고 있어서. 하하하하하하 기꼬는 거 아니죠? 아닙니다. 하하하하 아까 뭐 이상한 소리 하던데. 하하하하하하 알겠습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하여튼. 우리 이렇게 또 오늘. 간만에 후루꾸기타를 하는데. 왜? 연결을 못 찍고 있어. 하하하하 연결이 안 돼. 하하하하 좋습니다. 훅 들어왔잖아요. 알겠습니다. 훅 들어와서 후루꾸기타를 한번. 오케이. 오케이. 이 정도면 되지. 이 정도면. 오케이. 이 정도면 연착륙. 오케이. 훅 들어온 날에 후루꾸기타를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체코의 기타명가. 요새 유럽에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아주 가성비가 좋은 기타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후루꾸인데. 플루크. 뭐. 펄치. 다양한 형식으로 발음이 되지만. 가장 현지 발음과 가까운 건. 플루크라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가 후루꾸기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기존에 했던 저희가 후루꾸기타의 평들을. 오랜만에 한번 리바이벌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지금 저희가 4개 했었는데. 4개 했던 모델들이 전부 다 20% 할인이 되어 있고. 에랄베스 앤섬 픽업. 아. 에랄베스 앤섬 픽업 단계의 모델이 하나 있었고. 에랄베스 엘레먼트. 엘레먼트. 엘레먼트 픽업 장착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두 개가 있었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앰프가 안 달려오는 모델인데. 그쪽에서도 유럽에서도 실제로 앤섬을 자체적으로 박아가지고. 네. 아주 많이 유통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엘레먼트 였던 펄치 GN4LR 모델과. 그리고 229만원이었던. 이게 앤섬 장착된 거예요. 엘레먼트 장착된 게 오히려 가격이 더 높았죠. 앤섬 장착된 G23CR 컷. 이게 229만원. 그다음에. 나일론. 나일론이었네요. 나일론 펄치 GN4CR 모델이 214만 8천원. 이것도 에랄베스 엘레먼트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G24LR 컷. 이 모델이 240만 3천원. 이게 상당히 비싸네요. 이 정도 가격대가 됐는데. 그 중에 제일 좋은 가격 점수를 받았던 건. 두 번째 모델. G23CR 컷 모델이었고요. 그 처음에 했던 GN4 모델이. 가격이 조금만 내려간다면 너를 쳐다버리. 명호씨가 이렇게 주셨고. 제가 야마랑 비슷한 건 깔끔한 느낌. 야마르크. 야마르크. 이게 7.5, 7.0 받았고요. 첫 등장에 약간 좀 짜게 줬죠. 맞아요. 그다음에 나왔던 G23 모델이 명호씨가. 후루꾸는 실력이다. 이렇게 주셨고요. 저는 장타에 조심해 보인다. 원래 후루꾸 장타가 이게. 그렇죠. 상대편의 멘탈을 빡살내는데. 가장 좋은 프로세스죠. 그때 9.0, 9.0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GN4CR 모델의 솔로의 역할은 내가 맡겠다. 그리고 저는 나 보컬 싫어해. 정체성이 워낙 강하니까. 8.0, 7.5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LR 컷 모델. 23LR 컷 모델. 명호씨가 유럽의 크리미한 맥주. 저는 이렇게 크리미하고 부드러운 그 느낌이 있었죠. 마지막에. 후루꾸 동동구르무. 후루꾸 동동구르무. 8.5, 8.0. 전체적으로 한 8점. 평균을 총 내면은 8점에서 8.5 정도. 그 정도 나오겠네요. 그 정도 가성비의 기타였는데. 오늘은 오히려 할인된 가격 대비. 기존의 모델들보다 더 싼. 맞습니다. 기타가 나왔습니다. G21 SW 컷 모델이고요. LRX 앤섬 장착을 했습니다. 오히려 더 싼 모델에 앤섬을 장착을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165만 6천원의 할인 가격에. 메이드 인 체코. 103.5cm 전장. 110mm 두께. 그리고 77mm 구플레 딥블레 가지고 있고요. 그랜드 오디토리움 커더웨이의 시티카스프르 스탑 블랙 월넛 바디. 바디가 호두 문양이 아주 선명하게 보이는 매트 피니쉬입니다. 아프리카 마호가닌에게 에보니 지판 올라가 있고요. 펄치 머신 크롬 기어. 기어비가 15대 1의 머신드가 장착이 되어 있고. 45mm 핑거 스타일에 적합한 그런 머트너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터스케너트고요. 그리고 픽업 역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앤섬. 그리고 에보니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165만 6천원. 뭐 어떻게 보면 요새 우리에게는 빈칸이라고 할 수 있는 딱 그 가격대에 위치해 있죠. 지금 그 빈칸. 100만원대 중반대를 만들어주고 있는 게 오히려 유럽 모델들이라는 게 참 신기해요. 그랜드 같은 경우에 쿠엔카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지금 어쿠스틱 같은 경우에는 펄치가 100만원대 중반에서부터 200만원대 초반까지 세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아 무게 달아볼게요. 무게가 상당히 좀 예측이 좀 안 되는데. 비슷하다 비슷하죠. 그러게요. 2kg는 넘는다 이거네요. 자 여기서 지면은 이번 오늘 지는 건데. 예아! 퍼펙 맞냐? 네. 다행이다. 한판 이겨놨어. 진짜. 깝다. 네 배 될 뻔했네. 일단 두 배. 네 일단 두 배. 이겼습니다. 끝났습니다. 다음판에 퍼펙 안하면 그냥 두 배로 마무리. 그냥 두 배는 일단 두 배죠. 난 아무 의미 없네 이제. 아무 의미 없죠. 퍼펙 하세요. 네. 그럴 때 퍼펙 나온다 꼭. 그럼 사운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 힘 좋다. 어때요? 어때요? 아주 캐주얼하고 라이트한 느낌의. 그거예요. 네. 정말 캐주얼해요. 정말 막 후드집 입은 것 같아. 딱 그런 느낌이에요. 딱 그 느낌이에요. 청바지 후드집 딱. 건너에 와서 좀 쳐 봐봐. 정말 이런 느낌이에요. 길거리 감성 충만한 그런 느낌이에요. 되게 뭐라고 해야 하나. 진짜 스포티하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배음이 굉장히 심플하고 깔끔한 느낌이에요. 네 맞아요. 여기 막 배음 우리가 막 별가루처럼 흩뿌려 놓은 그런 애들 들으면 캐주얼하다는 느낌이 전혀 안 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렇다고 이게 있어요. 배음이 적다고 무조건 뭔가 배음이 많은 것보다 퀄리티가 떨어지는게 아닙니다. 네 맞아요. 네. 그런 어떤. 그. 사운드의 정체성 같은 그런 느낌인건데. 네. 얘는 굉장히 기분 좋은 시원한 심플함을 가지고 있어요. 기분 좋게. 맑은 날에 진짜. 진짜. 정말 잘생긴. 청년을 보는 느낌. 그냥 정말. 시원시원한. 태감을 보는 느낌. 아. 그렇죠. 그거. 그거 생각나요. 그. 치인트에. 유정이 생각나요. 아. 유정. 약간 치인트의 느낌. 유정은 좀 근데 격식 있지 않나. 그냥 캐릭터로 치면. 그렇지 그렇지. 좀 약간 백인호 느낌 아니에요. 아. 맞아. 그런 느낌. 아 좋네요. 네. 깔끔하고. 좋습니다. 우리 무슨 치인트로 공감되면서. 아저씨들이. 생각해보니까. 네. 아. 네. 핑거썸 들어보겠습니다. 뭘 쳐야되니. 이거 쳐야되나. 이런 느낌이 잘 어울려요. 네. 정말 이 심플한 매력이. 정말 정말 심플하다. 직선적이네요. 정말. 앰플 사운드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의 시스템이. 니가 돼지야ㅎ. 미 ona 돼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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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다스ngulo 오지시 nine 아랍에 얼마 тысяч 그 감성 그대로예요 똑같죠 캐주얼하고 심플한 감성 배음 과하지 않은 그 감성이에요 핑거 선 들어보겠습니다 무슨 장르만 치자면 펑크 같아 펑크 펑크 아티스트가 어쿠스트 기타 춤 약간 이런 느낌을 가르쳐요 딱 치면서 막 스트로크 세게 하면서 노래 부르고 신나게 달리는 느낌 좀 신나요 근데 기타 자체가 느낌이 좀 그래요 그렇습니다 정말 푸르른 싱그러운 느낌 여름날의 청년같은 느낌 맞아요 딱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되게 우리 요새 막 배음이 막 질질 흘러나가는 기타들만 보다가 오랜만에 이렇게 심플한 기타 보니까 되게 뭔가 감성이 엄청 다르네요 그렇습니다 이런 아주 시원시원한 사운드 잘 들어봤고 어떤 거 틀려주실 건가요? 네 잘 맞을 것 같아요 클린빔 아주 시끄러운 노래잖아요 클린빔이라는 말뜻 자체가 시끄럽게 하다 시끌벅죠 후루쿠클린빔 듣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네 잘 맞을 것 같아요 네 잘 맞을 것 같아요 네 잘 맞을 것 같아요 뭐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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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넘폼. 쭉 잡고 팍 하면 끝나는 거. 스킨, 로션, 비비까지. 쫙, 빠악, 끝. 쫙, 빠악, 끝 기타. 깔끔하네. 리뷰도 괜히 깔끔해진 거 같아. 그러니까. 우리 어쩔 수 없는 거 같아. 설에 따라 바뀌는 거. 165만 6천원이라는 가격대. 점심 몇, 몇? 네, 8.5점. 충분히 리스펙할 만한 그런 사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되게 좀 메인스트림이 아닌 되게 독특한 개성을 가진 기타들 진짜 많이 하나요. 그 크리미한 풍성함의 끝판왕에서부터 이런 완전 심플한 여름날 청년까지. 뭐 오늘 독특해요 감성이. 그러니까. 여러분 다음 시간에 그 독특한 감성에 방점을 찍게 되면 끝, 끝, 끝. 이거는 도대체 뭐라고 뭐라고 얘기를 들어줘야 될지도 모르겠는 그런 느낌이에요. 하여튼 여러분 되게 충격적인 아, 야 기타도 기타도 이런 식으로 만들고 이런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구나. 상상만 했던 거. 누구나 상상했던 거. 그렇죠. 근데 그게 되네. 약간 이런 느낌. 근데 그게 되게 돼도 엄청나게 기타에 안 좋을 것 같은 느낌인데 잘 돼 있어요. 되게 잘 돼 있어요. 네. 한번 보세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문화 충격 후루코와 함께 문화 충격의 세계로 여러분들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채널 고증해 주십시오. 어쿠스틱 타임스!